가민족운동의 영향으로 우리 가장 적절한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 공훈록이에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으신 누구? 바로 손병희 선생님이 나와 계십니다.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 바로 뭡니까? 그렇죠. 3.1운동 되겠죠. 그렇죠? 3.1운동이 이제 시작되는데 기여했던 인물입니다. 1919년 3월 1일 힌트를 너무 많이 줬죠. 대학안에서 진행된 독립선언 주도했고 그를 포함한 민족 대표들은 독립선언서를 돌려본 후에 만세삼창을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고 말았죠. 그렇죠? 그래서 3.1운동 관련해서 가장 적절한 걸 고르시는데 삼별초가 조직이 됐대요. 삼별초는 뭐예요? 그렇지. 고려 때 몽골에 맞섰던 군대입니다. 자, 수신사가 파견됐대요. 수신사를 우리가 왜 파견했을까요? 그렇지. 계약 이후에 우리가 일본이 얼마나 이렇게 산업 발전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보러 갔던 게 수신사가 되겠죠. 그렇죠? 자, 집강소가 설치가 되었대요. 집강소는 누가 설치했을까요? 동학농민운동군이 설치를 했던 거죠. 전주화약 이후에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전라도 지역을 다스리겠다 했던 그런 농민자치기구 되겠고요. 자, 삼청교육대가 운영되었다. 전두환 시기겠죠. 그렇죠? 너무 현대사죠. 그래서 답은 5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가 되겠습니다. 워낙에 너무나 잘 나와요. 그렇죠? 3.1운동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도 진짜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일제의 통치 방식이 바뀌었죠. 무단 통치에서 이른바 문화 통치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고 또 이 3.1운동은 국외에도 영향을 주어서 다른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중국이나 인도의 독립운동이 그렇겠죠? 그래서 3.1운동의 영향에 대해서는 너무나 문제 잘 나오니까요. 꼭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